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들은 모든 이 말씀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능력으로 다가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삶 속에 누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복사해 달라고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이제 이 찬양 고백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부풍하며 그의 지혜 부풍하며 이 자는 영원하도다 사람도 king의 종부하 темпер corre feminine names 산산산을 고치시며 상처를 사내시도다 별들의 술을 새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영원을 찬송할지요 내 하나님을 감사하느라 그 앞에 나으며 그 임대 앞에 가늘을 예루살렘아 하늘을 예루살렘아 영원을 찬송할지요 내 하나님을 감사하느라 그 앞에 나으며 그 임대 앞에 가늘을 내 말씀을 생겨내며 주의는 남자의 세번 부르며 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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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